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전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3일절입니다 내일 휴일이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으로 여러분들 푹 쉬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거 하나 하셔야겠죠 어떤거 채널 추가 저희 주도주 매매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도 시장 흐름도 좋고 저희 종목들도 깔끔하게 수익 구간에서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 댓글 보시면 채널 링크 있습니다 이쪽으로 링크 누르신 다음에 대한전선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주도주 체험 같이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어떻다? 가는 놈들이 열심히 간다 그런 시장입니다 이 시장의 트렌드가 이렇다는데 아니야 그런거 아니야 아닐거야 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장의 순응에서 수익 깔끔하게 찍어내면서 가면 됩니다 채널 추가 꼭 해주시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대한전선을 오늘도 보면서 느낀게 뭐다? 이거 완전 외국인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쓰레기 양아치들 이거 완전 정말 양아치다 그래서 제가 결국 얘네들이 제가 볼 땐 병합이라는거 자체가 엄청 저는 나쁘다라고 생각 전혀 안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차라리 이렇게라도 해야 대한전선의 주식수도 줄어들고 사람들이 사실 제가 봐도 만약에 대한전선을 내가 매수매도 해야 돼 근데 호가 볼 때마다 몇만 주식 퍽퍽 쌓여있다 그러면 저거 언제 먹고 올라가겠나 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병합이 완료가 되면은 7,300만 주로 줄어든다 라고 했을 땐 지금 예를 들어서 물론 종목이 올라갈 때는 당연히 매도 호가에 물량이 막 쌓여있겠습니다만 지금 막 3만 주 5만 주 6만 주 쌓여있는 거 10분의 1로 준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보다 종목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가벼움을 가져갈 수 있다 가벼움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건 결과적으로 뭐예요? 위든 아래든 변동성을 잘 주겠지만 어쨌든 위로 간다는 관점 하에 본다면 충분히 탄력적인 흐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5월 16일입니다 재생장은 5월 16일이고 그 전까지 언제까지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만 오늘도 어때요? 이 버러지 같은 놈들 이게 22일이 병합 공시 나온 날입니다 외국인들이 이때 뭐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아무 짓도 안 하다가 어? 10분의 1로 준다고? 어후... 한두 달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서 지금 3일 연장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130만 주, 170만 주, 120만 주, 지금 40만 주 프로그램 매도는요 지금 100만 주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집게 바뀌면은 또 시원하게 매도 찍힐 것 같은데 그래 뭐 물론 외국인들이 니들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 라고 하기엔 외국인들이 그렇게 사실 냉정히 그렇게 만만한 상대는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제가 볼 때 쟤네들은 지금 공매도 열심히 치고 있는 겁니다 막판 K 주식 시장, 한국 주식 시장 ATM기 종목 ATM기 종목 중에 하나인 대한전선에서 열심히 공매도 치고 나중에 상환할 때 또 현물로 매수해서 수익 실현하고 공매도 쳤던 것들 수익 내는 그런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22일이 이 날이죠 이 날 공시가 나오고 다음날, 다다음 날, 다다음 날,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은봉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고 있다 기관들은 뭐하고 있어요 당연히? 뻔히 아는거죠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치고 있으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백날 매수한들 저놈들이 공매도 치는 거 내가 이거를 뭐 무슨 내가 뭐 유니세프도 아니고 이거 밑에서 다 받아줄 이유가 없죠 차라리 어떻게 하면 돼요? 기관들은?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 치는 거 지켜보고 있다가 얘네들이 매수턴으로 돌아설 때 같이 매수해서 탄력 붙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이 이 키를 갑자기 너네들이 백만주 던진다고? 한번 던져봐 내가 150만주 사줄게 절대 그럴 논들이 아니다 믿을 논들 1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1500원이라는 가격 구간은 꽤 났어요 깨버렸습니다 1500원이라는 구간은 깼고 이제 전 저점까지 슬쩍 내려와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 여기는 과매도 구간이 맞아요 과매도 구간 그러니까 많이 매도가 나온 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 과매도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세가 어느 정도 이기는 싸움을 들어가줘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드립타 팔고 있는 입장에서 기관들이 매수해줄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개인 투자자들이 합심해가지고 전국팔도 라디오방송해가지고 우리 대한전선 몇시 몇분 몇시 한 번에 삽시다 라고 해도 외국인들은 그냥 눈 하나 깜빡 안하고 매도 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과 같은 외국인 기관들의 포지션이 중요한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능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겪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약간 좀 허무함? 아 이거는 결국 분석대로 가지 않는구나 기업이 좋아도 기업의 성장성이 좋아도 꼭 그렇게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들의 또 가차없는 매도세 보고 있자면 부하가 나죠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외국인들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뭐다? 우리한테 매일매일 좋은 이슈로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주도주 매매 이어가면서 대한전선에서 외국인들이 공매도 상환하는 흐름 보일 때 그때 단과 관리하면서 수익을 내든 리스크 관리를 하든 손실을 최소화하든 포지션 잡아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전선 하루 6시간 30분 시장이 거래될 때 보고 있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대한전선 너 오늘 너 그냥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업무 보시기 전에 대한전선 한번 딱 열어보고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 하면 그 6시간 반은 안 보는 게 맞아요 어차피 갑자기 장중에 어떤 얘기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거를 막 매수로 엄청난 양을 한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아침 10분이면 결판이 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어때요? 전형적인 외국인들의 매드 보스 아침에 패버리고 아침에 패버리고 올라갈 때는 어때요? 올라갈 때는 아침 열 뭐 아침부터 이때도 마찬가지죠 계속 패버리고 이런 흐름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라갈 때는 아침부터 올려버리죠 보통 10시면은 시세가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호가나 상승 주고 뒤에서 다시 올리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보통 한 이런 좀 사이즈 있는 기업들은요 사이즈 있는 종목들은 보통 10시면은 그날의 방향성이 거의 다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실 저는 이거 보고 그래 니들이 그럼 그렇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희망을 잃을 필요는 없지만 지금 그냥 뭐 무지성으로 좋아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나는 계속 사야지 이런 무모한 투자만 안 하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휴일이에요 여러분들 또 주말 아 연휴 휴일 푹 쉬시고 또 대한전선은 또 허벅재 tv가 매일매일 영상 잘 올려드리도록 할테니까 여러분들은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주도주 매매 같이 한번 해보자 채널 추가 꼭 해주시고 이 영상 댓글에 채널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쪽으로 대한전선이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